김상춘 나가면 이제 상당히 어려우시겠죠? 센터점 높게 뜨는 타고 담장 쪽! 담장 바켓 떨어집니다! 나바로의 동점 없는 넥슨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치고 있습니다. 첫 시즌입니다만은 자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측에 안타! 2루 승부 되는데! 자 1루에서 나바로가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나바로 2루의 세입입니다! 2루 탑니다! 2루 1스탱! 나바로 4구! 4구 잡아당겼습니다! 자 좌측에! 좌중간에 쭉 뻗습니다! 좌중간 뒤로! 좌중간 넘어갈 듯! 그런데 담장 넘어갑니다! 나바로의 2렬업런! 나바로 2격 연속 홈런입니다! 타이밍이 안되고 있거든요 전혀 나바로 2수 스쳐서 숙격이 안타입니다! 나바로 컨디션 좋네요 만약 3루수 김민성이 호수비만 안 나왔다면 오늘 4타는 4안타에요 디비빵은 크로스에요 높은 공을 때렸고 센터쪽 떴습니다! 담장쪽! 담장! 넘어갑니다! 변혜켄의 퍼펙트 기록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4구! 4구! 낮은 공을 포올렸고 왈쩌롭게 뜨는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나바로의 3렬업런! 가져오지 않으면 당기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바로의 타구! 이번엔 센터쪽! 중견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1루자 우동균! 3루돌아 홈으로! 공홈에 옵니다! 우동균이 빨랐습니다! 10점째 삼성 라이언스! 승력한 코리아 시리즈 MVP중의 한 명입니다 톡 갖다 냈고 중견수 앞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진감룡 3루돌아 홈으로! 홈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나바로의 적시타! 2루자 우동균이 빨랐습니다! 2루자 우동균이 빨랐습니다! 2루자 우동균이 빨랐습니다! 2루자 우동균이 빨랐습니다! 2루자 우동균이 빨랐습니다!